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월드 오브 워십 그리고 싶은분들께 제가 한내윱 안내를 드리자면 초대 코드가 있어요 초대 코드 코리아 2017 대문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500ostamod 프리미엄 계정 3일 프리미엄 군함 나이 하나 까지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63 님이 무료 오로지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저도 코리아 2017 맞죠 코리아 2017 초대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면 프리미얼이 310짜 와 혜자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배 시작할 때 제일 개념배가 뭐야 아 그래요 괜찮은데 나는 그냥 그런거 안 물어볼란다 이걸 할란다 내 곤조로 밀어붙인다 자 에리 짱 에리 짱으로 간다 그리고 오늘의 주 컨텐츠는 내가 이제 워 그 월드 오브 모십을 이제 뭐 배우고 이런것 보다는 저기 어 저기 따효니 님 뭐 야벼 님 룩삼 님 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 팀 짜가지고 하는거 나까지 합치면 따효니 룩삼 야벼 합 나까지 합쳐야지 왜 나를 빼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빠지라구 그리고 거북선 없냐 왜 거 한국이면 한국 그 한국군 어 10티어 함 이런걸로 거북선 나와야 되는거 아냐 거북선 나오면 다 썰어먹는거 아냐 한국배 군 나와 아 장보호 함 나오나 갓보고 갓보고 함 아 충무 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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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아 영국 맛을 살려야 돼? 이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 어 그 사람 사람의 높은 벽을 한번 보자 저 저 벤기 뭐야 저것도 맞춰야 되는건가? 파이어 파이어 오 근데 아 이건 한방에 두발씩 나가네 아 이게 좋네 이거 한발에 두발씩 나가네 쟤들끼리 뭐하니 지금 배끼리 박고있어 쟤들 저 두개 박혔어 지금 합치했다 어 저 우리꺼에 박는다 저거 엔진대미지 어 잠깐만 뿜음 이거 진짜 리얼 고인물이다 지금 물에서 전부 다 고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 여기는 주로 어디가 약점이야 그니까 배에 그니까 탱크같은 경우에 뒤에 연료탱크 있는 부분이 약점이잖아 배는 옆쪽인가 측면 부분이야 약점인가 배 정중앙 뿜후음 어 뭐시뭐시 어 여보세요 잘 있었어 아 형이에요 형 어디나라 배 하시나요 저 영국배 블랙스완 아 영국배 저 미국배 했거든요 아 미국배 개꿎이다고 하지마 절대 고르지 말라던데 미국배 미국배만 걸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거르는 미국배 골랐네 형 지금 배 이름이 뭐에요? 지금 어 블랙스완 블랙스완 스완짱 뇌다 불 블랙스완 이거 너무 약한데 진짜 짱짱 좋은데 이거 입에 그 포가 두개씩 달려있어요 두개씩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쏘면 두발씩 나가는데 지금 전투시장 밑에 연구소 눌러가지고 미국 누른 다음에 에스티 루이스라고 보실래요? 포 몇개 달려있는지? 그게 제 배거든요 루이스? 어 나도 그런 배 없는데요 세인트 루이스를 에스티 루이스라고 한거 같은데 에스티 루이스라고 에스티 루이스라고 에스티 루이스라고 에스티 루이스라고 에스티 루이스라고 연구소 어 안녕하세요 누가 또 왔는데 어 어떻게라왔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웬일이세요? 갑자기 디스코드에 에? 아니 그냥 갑자기 여기 사람들이 모였길래 아 흐니야 너 뭐 배는 골랐니? 배 한번 골랐어? 아 배 배는 뭐 내 배는 뭐 정해져있지 어디 나라 배야? 어? 저 사실 배알못이라 아무거나 고르게 예쁜거 멋있는거 배알못 배알못 배자라는 사람이 어디있어 여기에? 아 난 배를 잘 몰라 이게 뭐가 그.. 무슨 배가 좋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 하하하하하 통통.. 통통بل 큰 배 억수로 큰 배 와 이런거 와아 일본배 미국배 중국배 정국배 프랑스배 뭐이렇게 있네 여기 중국 배도 있어요? 에 중국배가 어디있어? 중국배 두개 중국배 두개 미국배 옆에 두개 있잖아요 소련배 아니에요? 소련배 나 소련배 소련배 소련배로 그럼 야반용이 일본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딱 어울려 전대 초대했어 와 미쳤다 전대가 뭐야 여보세요? 아직 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게임을 찾아보고 오는구만 제 머글라스 국가 저 사치바나 아아 일본 딱 맞네 저 지금 난리났어야지 채팅창에 약순심어 나 떴다는 급한 면의 게임 그냥 다 뺏습니다 현무라이 현무라이 2대2로 나눠서 전대를 못만나죠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로따로 따로따로 나머지 두팀은 두시간동안 만날일이 없는거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는데 2시간동안 카톡이 왔어요 아잇 오케이 2명씩 전대 구성하구요 제한시간동안 더 많은 승수를 쌓아야되요 그리고 승리한 팀 그 두명에게는 한우 등승센트가 배송된다고 아니 아니 뭐 아니 한우? 누가 준대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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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하하하 생루이스 전투시작 하하하하 아 저거 완전 고인물이에요 다 이겼어 지금 다 죽였어 이거 하하하하 아 진짜로 사람 다 죽였어 지금 제가 지금 하하하하 진짜? 아 저도 진짜 잘해요 하하하하 죽어 어어 잠깐만 왜 터졌어 이거 어어 잠깐만 왜 터졌어 이거 하하하하 어 진짜 어래 온다 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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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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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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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잡 그 잡 오케이 어래 온다 어래 어래 짱 많이 온다 죽매 죽매 아악 죽매 죽매 맞았어 우리 빨리 빨리 빤스런합시다 시간 한 번 더 나아 어 아까 1티어하다가 3티어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훅 버려지네 왜 이렇게 딜이 안들어가지 이게 못 때려 맞아주는거야 이거 아니 이거 한시간동안 때려야 겠는데 이거? 좀 죽어줄래? 아니 저 왜 안죽어 다 돌격! 으으으으 죽어 마지막 결사항전 돌격, 반으로 갈라버린다 으아아아악 불났다 아 이거 저거 이거 독댐 걸려가지고 터질거 같은데 독댐, 독댐 맞고있어 아이고 잠깐만 아니 왜왜왜왜 나만 맞아 또 또 지금 배,배보 됐는데 아니 왜왜 아니 우리 내 아니 지금 내 앞에 저기 우리편 이렇게 맞는데 왜 나만 맞아 자자 딸피 딸피 얘 시바시하면 돼 오케이 딱 오케이 자자 한대만 더 자자 죽었다 이제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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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사망 아아 자자 끝났어 끝났어 진짜 끝났어 이거 뿡 뿡 뿡 오오오오 쩌 쩌 아아 아 이거 이거 막타다 막타다 이거는 빡 죽어 오케이 우리 완전 완전 싸먹었다 쌈쌌다 완전쌌다 짜자 딸피 딸피 오케이 막타 들어간다 через propagate hö 오케이 양강 완전 잡았다 어 1승 1승 어 1승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애가 막판이요 막판? 우리도 막판 그럼 우리도 막판 오케이오케이 몇 승이에요 지금? 지금 저희 3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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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요 자 자 자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경기 종료 양팀 동점으로 아니 뭔 소리야 2번 깜빡해야지 반응을 다음 기회라는 아니 버저비터 아니 버저비터 있잖아 이 게임은 끝내야지 심판 심판 나오라 그래요 소인정 숨어있지말고 심판 나오라 그래요 누군데 심판 봇전 하셨어요? 아 봇전 했다고? 안됐어요 무슨 봇전이에요 아 개치사하네 봇이에요 봇씨 이름이 이렇게 막 어? 사이벌한거야 이렇게? 무사기 전투 계속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? 어 잠깐만요 버저비터 인정합니다 아 인정 인정 아 한우세트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구우면 청호동에서 청호동 한우파티 이거 하면 되겠네요 아 오케이 저는 등심 꽃등심으로 아 감사합니다.